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턱주가리가 뒤로 돌아갔다는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. 무슨 일인지 봅시다. 제목 너무 열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선빵 날렸다가 바로 아구창이 돌아갔는데요. 이거 왜 이런걸까요? 너무너무 아픕니다. 아줌마 안 죽은게 다행이에요. 원제 남편한테 뺨을 맞았습니다. 제목처럼 제가 남편한테 뺨을 맞았는데요. 처음 맞은거에요.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이혼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아기를 봐서 참아야하는건지 좋은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. 남편이 끊었다고 하는 담배를 다시 피우다 걸린게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5번은 될거에요. 특히 만삭대도 한 번 걸렸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당신 앞으로 한 번만 더 걸리면 이혼할거야. 이렇게 각서를 써라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각서를 쓴지 한달도 안되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남자가 담배를 또 몰래 폈더라구요. 그래서 지금 뭐하는거냐 라고 따졌고 말싸움을 했는데요. 이런 소란 때문인지 저희 아기가 방에서 울더라구요. 태어난지 이제 딱 한달 됐습니다. 그러자 남편이 싸우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길래 당신 지금 뭐하는거야? 하고 따졌더니 아이씨 애 오는거 안들려? 달래야될거 아니야? 이러면서 아이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거에요. 앉지마라 그냥 놔둬라 라고 말을 하는데도 제 말 다 무시하고 그냥 아이를 들어올려 품에 앉는겁니다. 순간 남편한테 무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남편 등짝을 주먹으로 쾅 쳤어요. 그런 뒤 아기 내려놓고 하던 이야기나 마저 해라 했더니 이 남자가 저를 잠시 노려봅니다. 그리고는 제 팔뚝을 한 대 똑같이 치더라구요. 제가 때린 손 말이죠. 그런 이후 아기를 내려놓고 우리 부부의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서로 방에서 나가라 마라 이러면서요. 그러다 또 시간이 흘러 아기 수여할 때가 됐는데 젖병 소독기 시간이 10분 남았길래 그 시간동안 젖 물리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는 서로 막말을 했어요. 모유 수유를 했나봅니다. 그러자 남편은 이걸 못 참고 제 머리를 툭 밀쳤는데 이때 저는 모유 수유 중이라 그냥 꾹 참았어요. 또 여기서 10분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분유를 먹일거라고 아기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거에요. 하지만 이미 우리 아기가 젖을 잘 먹고 있으니까 이런 남편에게 저는 손치워 손치워 비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놈에도 계속 아기를 안으려 하고 또 이러니까 저는 무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손치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남편 얼굴을 좀 밀쳤는데요. 바로 여기서 철썩 제 뺨을 후려친겁니다. 세상에 내 살다 살다 내 남편한테 뺨을 쳐맞을 줄이야. 게다가 얼마나 강하게 쳤는지 턱이 목 뒤로 돌아가는 줄 알았다니까요. 너무 아프더라고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. 여튼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이혼 서류를 쓰고 싶은데 또 한달된 아기가 눈앞에 보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. 어쩌면 좋을까요?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걸까요? 사실 저희들 결혼한지 아직 1년도 채 안됐고 특히 아기가 태어난 후 둘 다 너무 예민해서 그런건지 하지만 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기가 있는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싸운 게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와요. 물론 저도 잘한 거 없다지만 이건 결이 다른 것 같아요.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자기 아내 뺨을 때린다는 거 이건 그냥 부부 사이 자체가 끝난 거라 보거든요. 하... 그나저나 앞으로가 너무 막막한데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? 한이 맺히지만 그냥 아기를 봐서 참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? 댓글 1번 그래서 네가 먼저 때린 건 괜찮은데 반대로 차 맞는 거 싫다 이건가? 양심 어디 갔어 아줌마? 손 찍으면 그것도 버릇인 건 몰라요? 너한테 맞는 사람 그러니까 네 남편 기분은 생각 안 하냐고 남편 오면 안 아프대? 나도 여자지만 손 찍을 많이 한 여자들 덜어 있더라고 그러면서 반대로 남자가 툭 치면 지랄지랄 해대고 진짜 주제 파악 못하는 하찮은 것들이야 너 포함해서 댓글 지가 때린 건 얼굴을 살짝 미친 걸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남편이 때린 건 뺨을 후렸다 턱이 돌아갔다 이 난리 끌 끌 끌 끌 끌 어처구니 거구만? 나도 여자지만 이거 도저히 실드가 안 된다 2번 남녀 불문 상대방 얼굴에 먼저 손 올리면 쳐 맞아도 되죠 3번 아니 근데 아기 때문에 이혼을 찾는다는 게 뭔 소리야? 뭐 당장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? 2번 맞아요 제가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거죠 다음은 더 쉬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거요 얼굴만큼은 절대로 손 대면 안 됐는데 그래도 이미 일은 벌어졌고 또 관계가 예전만큼 회복이 될지 그것도 너무 걱정이에요 어쩌면 좋을까요? 2번 쓴이 말대로 또 몰래 담배 폈으니까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미 각서까지 다 썼다면서 뭐가 걱정인 거야? 이혼해 아니 애초에 그 각서 자체가 무리였단 생각은 안 해봤어요? 다 떠나서 쓴이는 도화선이고 네 남편은 분노조절장애야 3번 아니 니가 먼저 남편 폭행했으면서 도대체 뭘 잘했다고 글 쓴 거야? 니가 한 폭행도 차볼대성이야 몰라서 이래요? 설마 여자애 니가 때린 건 뭐 애교인 줄 아는 거야? 그런 건가? 대댔스니 아니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에요? 그리고 지금 이거 내가 뭐 잘해서 우리 남편 욕 좀 해주세요 나는 애교를 때렸을 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글 쓴 거 아니에요?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고 고민이 돼서 글 쓴 거라고 어? 4번 제가 봤을 땐 누구랄 것도 없이 둘 다 똑같아 보여요 니가 남편을 때린 것도 똑같은 폭력이라는 거죠 나이 처먹고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의사표현을 한다니 참으로 놀랍고 역시 끼리끼리는 진리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하고 갑니다 대댔스니 지금요 제가요 여러분 저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자랑 남자 힘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먼저 남편을 건드린 걸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얼굴 부위를 때린 거 이거는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나 고민돼서 쓴 글이라고요 좀 똑바로 봐주세요 2번 아니 아까부터 자꾸 뭐라는 거야 니가 먼저 남편 얼굴을 밀쳤다면서요 너는 가볍게 밀친 건데 남편은 아구창을 돌렸나? 그래서 그게 억울하다는 거야 뭐야? 잘잘못을 따지면 남편을 먼저 때린 건 넅니다 너 또 얼굴 부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얼굴 역시 니가 먼저 친 거죠 어? 그지 같으니까 징징대지 마세요 엄밀히 따지면 남편이 먼저 얼굴을 툭 쳤어요 먼저 이렇게 툭 쳤다고 합니다 5번 아기 꽁꽁이 만들기 싫으면 당장 이혼하세요 왜 됐으니? 꽁꽁이라니? 단어 선택이 좀 그렇네요 다른 부부들 다른 부모들도 다 그렇겠지만 본인들 자식 아기가 잘못되려고 하는 선택은 아마 아무데도 없을 거라고요 저 또한 지금 많이 후회하는 중이고 남편도 마찬가지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관계 회복이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그러면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혼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6번 아니 이런콩 저러콩 해봤자 결국 쓴이가 먼저 선빵 쳤는데요 내가 한 첫 마디가 상대방의 첫 마디를 결정짓고 내가 한 첫 행동이 상대방의 첫 행동을 결정짓는 거다 어? 제발 머리가 있으면 띵킹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라 이 아줌마야 7번 아니 뭐 그래 니들 부모끼리 치고 받는 거야 그냥 그렇다 치자 근데 부모라는 것들이 애를 안고 있는 사람을 서로 치고 그래? 할 말이 없네 그 와중에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는 거 참 야 지금 이게 니들이 말하는 그 부모 노릇인 거야? 8번 서로 쌍욕하면서 치고받고 별의별짓을 다 하면서도 이혼은 절대 죽어도 안하는 부부들 되게 많거든요 결국 그 중간에서 불쌍한 자식들만 고통받고 죽어 나가는 거지 우리 부모도 그래요 수십 년을 그렇게 싸우면서 이혼은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맨날 우리가 너희 때문에 이혼을 못하겠다 이준아 이런 부모들 진짜 많죠 9번 어? 뭐야? 쳐맞은 각오도 없이 선빵을 날렸다 이거야? 10번 담배 피우는 거 다시 걸리면 이혼한다고 각서까지 썼다면서요 그럼 그냥 이혼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남한테 묻고 자빠졌습니까? 맘카페 같은 데 보면 죄다 그래 연애 때부터 남친 남편이 흡연인인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뭐 끊는다고 했다느니 어쨌다느니 일단 소리나 해대고 사람을 달달달 볶으면서 잡아대던데 나는 바뀌지 않은 상황을 붙들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그걸 인정하고 이런때만큼은 자제를 해라 또 저런때는 당분간 피우지 마라 이렇게 협의를 하면 되는 건데 이혼도 안 할 거면서 부부싸움 하고 싶어 안달라 미친네들 같아 너 포함해서 말이죠 11반 이제 시작일 겁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대단한 다이나믹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요 정기적으로 글 올려주세요 구독 꾹 누르고 갑니다 좋아요도 본인은 얼굴을 미친 거고 남편은 따귀를 때린 거라네 아니 왜 남편이 얼굴로 네 손을 때렸다 하지 그래 이러고 끝인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추가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2부에서 후기 글 가져오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갈지 기대가 돼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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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